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한국어, 세제일제 한국어 명희원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은 서울여자대학교를 졸업하고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에서 한국어 교육을 전공했어요. 지금은 서울에 있는 대학교 어학당에서 한국어 수업을 하고 있고요. 한국어 교원 자격증 2급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하고 여러분은 앞으로 온라인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위챗이나 QQ, 스카이프, 카카오톡으로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할 거예요. 선생님하고 여러분이 한 번에 35분씩 한국어를 공부할 거예요. 선생님 강의는 첫 번째, 한국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 그리고 두 번째, 토픽 시험을 공부하는 학생, 그리고 세 번째, 한국어 회화를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싶은 학생들이 들으면 아주 좋습니다. 자, 선생님의 수업 특징은요. 이해하기 쉬운 초급 문법부터, 아주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중급 회화, 그리고 고급 수준의 쓰기까지 모두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 수업의 특징은 뭘까요? 첫 번째, 여러분 한국어 공부하죠. 그래서 선생님은 중국어를 사용 안 하고 100% 한국어로 여러분하고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아, 선생님 한국어 공부하다 보니까 비슷한 문법이 너무 많아요. 자, 선생님이 아주 쉽게 비슷한 문법 설명을 해 줄 거예요. 아, 선생님 한국어 공부 재미없어요. 어려워요. 아, 선생님도 알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요즘 유행하는 한국 드라마, 그리고 인기 있는 K-POP으로 여러분하고 재미있게 수업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노력할 거예요. 자, 그럼 초급에서 여러분이 보다 덜을 공부할 텐데요. 자, 선생님하고 한번 간단하게 공부해 봅시다. 자, 뭐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치킨이죠? 이것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삼겹살이에요. 자, 치킨 삼겹살. 선생님은 치킨이 삼겹살보다 더 맛있어요. 자, 이 사람은 누구예요? 김수현이지요. 이 사람은 송중기예요. 자, 누가 멋있어요? 선생님은 김수현이 송중기보다 더 멋있어요. 자, 그래서 치킨이 삼겹살보다 맛있어요. 맛있어요. 치킨을 삼겹살보다 좋아해요. 김수현이 송중기보다 멋있어요. 김수현을 송중기보다 좋아해요. 자, 다음 중급 문법이에요. 자, 여러분 은 적이 있다 없다예요. 자, 여러분 빅팩 콘서트 가봤어요? 네, 선생님은 빅팩 콘서트를 간 적이 있어요. 자, 한국 음식을 먹어봤어요? 네, 선생님은 한국 음식을 먹은 적이 있어요. 어, 선생님 그럼 아우 봤어요? 은 적이 있다 없다? 뭐가 달라요? 여러분 비슷한 문법 선생님이 설명해 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자, 은 적이 있다 아우보다 둘 다 경험을 말할 때 사용해요. 자, 하지만 은 적이 있다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상황에서도 하고 싶지 않은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 교통사고 당하고 싶어서 당해요? 아니요. 자, 하지만 은 적이 있다는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아우보다는 하고 싶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못해요. 그래서 교통사고를 당해봤어요는 사용할 수 없어요. 자, 여러분 선생님 수업 어땠나요? 자, 우리 같이 이렇게 쉽고 재미있게 한국어 공부를 해봐요. 다음에 꼭 만납시다. 안녕히 계세요.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